안녕하세요. 배대의 세상만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민정입니다. 여러분 따뜻하고 아름다운 봄날이 왔어요. 여러분들 꽃구경도 각오하셨나요? 저는 이 아름다운 봄날의 주말에 주말을 반납하고 오늘 좋은 소식을 갖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뵈러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바로 보기만 해도 정말 푸짐해 보이시죠? 이 제품들은 제가 한 달 전쯤에 배대의 세상만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배대의 회장님이 저에게 샘플을 보내주면서 부탁을 하셨어요. 아나운서님 이 제품들은 정말 좋고 성실한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열심히 만든 제품이니까요. 한번 써보시고 좋으면 구독자님들께 소개를 좀 잘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받았는데요. 제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써본 실제 경험과 그리고 이 제품들이 왜 좋은지 또 여러분들께 소개를 잘 시켜드리고 싶어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봄맞이 이벤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제품입니다. 바로 이 신기하게 생긴 노란색 캔인데요. 파이어진이라는 에너지 음료예요. 여러분 박카스라고 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지만 이 파이어진 에너지 드링크는 다른 에너지 드링크와는 조금 다릅니다. 바로 건강적인 부분 이 부분에 많이 많이 신경을 쓴 특별한 에너지 음료인데요. 역시 우리 국내 중소기업의 대표님이 개발하신 거고요. 바로 이 파이어진 음료에는 홍삼이 300mg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국내산 배즙 그리고 국내산 사양 벌꿀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너지 드링크는 우리가 집중하고 힘을 딱 내게 해주는 그 기저가 바로 카페인인데요. 많은 에너지 드링크가 인공 카페인을 썼다면 이 파이어진은 천연 카페인인 브라질 원시림의 그 토양에서 자라난 과라나라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에서 추출한 천연 카페인이 55% 이상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집중해야 될 때 힘내야 할 때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공부해야 될 때 좀 더 몸을 챙기고 하루를 든든하고 건강하게 하는 에너지 음료 파이어진을 선택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 제품은요. 바로 한국전해수 시스템이라는 20년 이상 된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소독제와 세정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유가 바로 이 두 아이는 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로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소독도 되고 세정도 되는지 궁금하시죠? 먼저 살균제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소독제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손세정제 뭐 여기저기 문고리라든지 차에 뿌리고 하느라고 많이들 집에서 구비에 일을 해놓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독제나 손세정제 같은 거 쓰다 보면 알코올 향 때문에 좀 힘드셨던 경우 있으셨을 텐데요. 세정제인 압소크린은 정말 무알코올 그리고 화학성분 제로 아무것도 없이 물로 깨끗한 물을 전기 분해해서 좋은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물로만 만들어진 세정제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기술 특허도 있는데요. 대장균, 황색포동산구균 그리고 농농균 이런 것들이 모두 99.9% 살균이 되어 있고 이미 시험성적 특허까지 받아낸 제품입니다. 코로나19때 이런 기술력으로 전 세계에 수출이 되었죠. 특히나 중환자라든지 병원에도 상당히 많이 찾았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아주 걱정 없이 베개 피 위에 뿌리셔도 좋고요. 물고 빠는 아기 장난감 위에 쓰셔도 좋고요. 정말 물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아주 쓰시기 좋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500ml이고요. 지금 하나에 15,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압소크린 그리고 휴레카라는 이름인데요. 안에 내용물은 똑같기 때문에 압소크린이나 휴레카 같은 라벨만 다르게 배송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같은 제품입니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한국전해수 시스템에서 개발한 물로 된 초강력 세정제입니다. 이름이 마법크린이에요. 제가 써봤는데 마법크린이 정말 왜 마법인지 알겠더라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어 어떻게 물로 이게 가능하지 했는데 인덕션에 한 번 쫙 요리한 다음에 여기저기 기름 피고 한 거를 뿌렸어요. 뿌리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0초 지나니까 이게 기름이 싹 약간씩 흘러내리는 게 보였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휴지 가져와서 싹 한 번 닦으면 끝입니다. 그리고 행주 가져와서 닦으면 끝이고요. 이게 얼마나 세정력이 뛰어나냐면 여러분 집에 대표님께서 직접 실험한 영상도 있는데요. 집에 유성매직 있는데 유성매직으로 그릇이나 이런 데다 낙서를 해요. 그리고 마법크린 뿌려놓고 30초가 안 됐을 때 그게 흘러내립니다. 그것을 이제 휴지로 닦으면은 유성매직이 지워질 정도로 강력한 세정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정제 하면은 여러분 이 깨끗한 세정을 위해서 정말 많은 화학성분과 안 좋은 성분들, 유해 성분이 들어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은 개멸화환성제나 그런 유해 성분 없이 물로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물만으로도 이렇게 깨끗하게 세정을 할 수 있는 마법크린을 여러분들께 오늘 함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세 번째 제품은요. 바로 야삼입니다. 짜자잔! 네, 야삼은요. 우리 건강즙, 인삼즙은 몸에 쓰다, 맛이 없다라는 그런 편견을 확 깨버린 새로운 패러다임에 갖다 준 그런 건강 음료인데요. BNG 삶이라는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승인된 연구소 기업으로 연구소에서 오랫동안 인삼, 홍삼을 꾸준하게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가공하고 발효하고 발전시켜오는 연구를 하고 그런 결과로 이렇게 상품화를 만들었는데요. 야삼은 딱 두 가지만 들어갔어요. 인삼, 그리고 다라수꽃 액즙, 그리고 약간의 정제수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액기스만 넣어서 다른 알러지나 걱정 없이 드실 수가 있어요. 우리 인삼 하면 또 사포닌 성분이 상당히 좋죠. 다라수꽃 액즙은 캄보디아산 액즙인데 우리 재거리 많이 드시잖아요. 그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야삼은요. 열어보시면 진액처럼 되어 있어요. 우리 홈카페 할 때 집에서 컵 갖다 놓으시고요. 물 좀 넣으시고요. 이거 열어서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착착착 저으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맛있어요. 풍미가 너무 좋기 때문에 프라포치노나 카라멜 라떼 이런 것도 잘 맛있게 우리 먹잖아요. 하지만 어때요 건강에는. 먹고 나서 감수치도 걱정이 되고 살도 찌고 후회하기 일쑤잖아요. 하지만 맛은 포기할 수 없어서 우리가 그런 음료들도 찾기 마련인데 이 야삼 집에서 손님 접대하기도 너무 좋고요. 본인이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자기 전에 언제든지 드시기에 정말 맛있고 좋게 나왔습니다. 얼음물에 타 드셔도 좋고요. 우유에 타 드셔도 좋아요. 야삼은 현재 이렇게 미니포가 있고요. 이게 25ml고요. 이게 50ml입니다. 오늘 봄맞이 이벤트에는 50ml 2인분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드시고 싶으면 500ml에다가 타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컵 두 개 해서 나눠서 두 장까지 나오니까요. 그렇게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럼 오늘 봄맞이 이벤트죠. 오늘 총 구성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렸던 홍산 국내산패 국내산 사양벌꿀까지 들어간 천연 과라나 카페인의 에너지운용 파이어진 총 15개 들어갑니다. 시중가 23,000원입니다. 그리고 압수크림 그리고 마법크림 초광역 살균제 초광역 세정제 집집마다 꼭 있어야 되는 거죠. 500ml 15,000원 15,000원에 시중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100% 물입니다. 하지만 세정력 그리고 살균력은 제가 보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야삼입니다. 야삼은 고려인삼 그리고 재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만 들어갔어요. 물이랑. 아주아주 진액입니다. 하지만 맛은 제가 보장을 해드립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시중에서는 21,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한 봉지에 두 번 드실 수 있고요. 총 10번 정도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자 계산이 되시나요? 지금 여기까지의 하나 더 우리 해죽순 꽃봉오리차죠. 배대열 세상만사의 스테디셀러인 해죽순 꽃봉오리차 한 봉이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총 해서 8만 9천원 그리고 만원 상당에 만원 조금 더 넘지만은 아주 좋은 랜덤 선물을 넣어서 저희가 10만원어치 꽉꽉 채워드릴 텐데요. 그 랜덤 선물은 이 총 4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들어갈 거예요. 첫 번째는 해초미인의 기장미역. 그리고 두 번째는 해초미인의 곱창돌김. 아주 맛있습니다. 세 번째는 압수크림 회사에서 준비한 여러분들 집안에서 쓰는 거 말고 휴대용으로 쓸 수 있는 휴레카라는 같은 내용입니다. 내용물은 갖고 이름만 라벨만 다른 소독제 편하게 차에 하나 두셔도 되고 가방에 두셔도 되고요. 어디서든지 간편하게 쓰실 수 있는 휴대용 하나씩 하나 넣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비누의 명인이죠. 이정남 명인이 만드신 수제 한방비누입니다. 52가지의 한방약재와 광물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아주 멋진 무늬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비누가 가게 될지는 저도 랜덤으로 가기 때문에 랜덤 선물로 방금 말씀드린 비누, 그리고 소독제 휴대용, 그리고 기장미역, 그리고 돌김 중에 한 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모두 다 가격은 조금씩 다르지만 만 원 이상으로 여러분들께 오늘 이 10만 원의 구성을 봄맞이 이벤트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55,000원의 택배비 포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5,000원의 봄맞이 이벤트를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꼭꼭 경험을 해보시고 좋다면은 주위에 많이 많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